안녕하세요 공간TV의 송창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들은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팝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거죠 이쁘게 화장하셨는데 옆에 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지셨는지 아이고 이뻐요 정말 이뻐요 우리가 인생 역전을 타고 가다보면 역전 인생도 있고요 그냥 쭉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락하지 않는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한탕주의로 역전 인생을 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차근차근 차근 계단처럼 단단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제 인생의 탑을 한번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서 하신 우리 박원영 선생님이나 우리 안민숙 강사님 저와 함께 오늘날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이 좋은 인연 또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열차를 타고 같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좋은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번 역전 인생을 꿈꾸시는 분 저랑 같이 신나게 한번 가보실게요 우리 장민우의 역전 인생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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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고 무시하지마 사람들 아무도 몰라 고맙다고 무시 대지마 굳이 도수 맞을지 몰라 새탕반사 다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자 고맙다고 웃고 이따가도 웃고 돌고 터는 인쇄해 신나게 가자 아하 아하 별거 아닌 거야 마음껏 아하 아하 더 크게 웃자 여기도 우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아하 아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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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별거 아닌 거야 자 불어 펼쳐봐 함께 웃자 아트와 아트와 자 오늘 웃겨야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인생 기다려라 아트와 아트와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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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ment walrus 하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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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Sc 누 와우!